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짜잔! 6시 내다육 구독자분들을 짜잔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늘 다육이 데리고 와서 짜잔!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해서 짜잔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짜잔님들에게 제가 이 예쁜 아이들 삼총사 데리고 왔는데요. 사실 방금 분갈이 끝낸 아이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추억만들기 농장에 가서 이 예쁜 아이들, 조그미 아이들 데리고 왔었는데 또 이제 봄이다 보니 빠르게 빠르게 데리고 온 아이들은 바로바로 또 분갈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갈을 해준 아이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파이시고 이거는 금작이라는 아이인데요. 스파이시는 제가 그동안에 그래도 한 두 번 이상은 키워봤던 것 같아요. 근데 금작은 저도 이제 처음 키우는 다육이인데 스파이시는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실패를 했었는데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물을 좋아하는 혹은 물을 정말 싫어하는 그리고 입장이 잘 떨어지는 그리고 여름을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뭐 이런 다육이들마다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육이가요. 종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냥 저도 아마 지금까지 수백 종류를 키워봤는데 아직도 안 키워본 다육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농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많은 다육이가 있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다육이 종류만 몇 천 종이 된다고 하고요. 세계적으로는 몇만 종이 있다고 합니다. 다육이가. 그래서 저도 아직 안 키워본 다육이가 엄청 많다. 그리고 특징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이제 스파이시는요. 물을 안 좋아하는 다육이라는 거를 제가 이번에 농장에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이 스파이시를 실패했었던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화분도 너무 예쁘죠. 화분 얘기 잠깐 해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수제분 소개해드릴 때 너랑 나랑 공방 수제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저도 그전에는 다양한 수제 화분 구입도 하고 조금 수집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 좀 써봤는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너랑 나랑 공방은 제 스타일하고도 너무 잘 맞는데 가격대가 진짜 이거 이거 제가 얼마 주고 이거 15,000원짜리였나?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수제분으로는 진짜 진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일 텐데 그리고 이 화분은 깨비 화분 공방이라고 제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유통이 좀 잘 안 되는 다육이 화분으로 알고 있어요. 경상도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다육이 심어놨었는데 그 다육이가 죽어가지고 네 빈 화분으로 있었던 거 오늘 가지고 왔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금작이 지금은 초록하지만 이제 물이 들면 아마 진짜 이 꽃처럼 빨개질 텐데 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이시는 이렇게 제가 이거 1 플러스 1으로 이거 스파이시 5,000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2개에 5,000원. 너무 괜찮죠. 원래 스파이시가 한 개에도 한 4,000, 5,000원 정도 하는 다육인데 추억만들기 농장에서 이렇게 1 플러스 1으로 저는 2개 5,000원에 가지고 와서 쌍둥이 화분에다가 같이 심어줘야 될 것 같아서 아끼던 화분들 이렇게 꺼내가지고 와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분갈이 하는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요거는 제가 뿌리를 진짜 많이 댕강 잘라준 잘라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육이를 가지고 와서 분갈이 해주실 때 뿌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면 완전히 댕강 잘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짜 건강하게 키워봐야겠다 할 때에는 진짜 완전히 뿌리를 댕강 잘라주시거나 진짜 거의 없는 상태로 분갈이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성장을 잘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뿌리가 전혀 없었던 아이들도 여름 되기 전에는 뿌리가 정말 빨리 화분 안에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 하실 때는 이렇게 뿌리 없이 여러분들이 심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늘 다육이는 뿌리를 깨끗하게 좀 잘 정리를 해야 되는 식물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육식물은 하엽이 지면서 하엽이 떨어진 자리가 목대가 되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목대는 만들어지고 하엽이 많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엽이 지고 새로운 잎은 올라오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식물인데요. 원래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입장들을 먹여살렸던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엽이 지면 그 입장을 먹여살렸던 뿌리가 화분 안에서 고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뿌리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굵은 뿌리는 사실 거의 없고요. 다육식물이 이렇게 입장이 많고 이제 크게 자라는 식물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식물에 비해서 잔뿌리들로 성장을 하는 다육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 없는 뿌리들은 화분 안에서 오랫동안 불필요한 상태로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뿌리가 너무 많이 오래되다 보면 물이 차면 썩기도 하고 곰팡이가 생기고 깍지벌레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 바이러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자주 하면서 필요 없는 뿌리는 걷어내고 새로운 뿌리를 반복적으로 새롭게 내주시면 다육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는 되게 오랫동안 분갈이를 안 하고 플라스틱 풀분에서도 오래 살 수가 있는 게 그나마 통풍 잘 되죠. 햇빛 좋죠. 그리고 어찌됐든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다육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키우는 것보다는 좀 덜 죽어서 농장에서는 진짜 다육이 분갈이 안 해도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말씀은 해주시지만 그게 사실 환경이 맞다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 것과 맞겠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그렇게까지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뿌리를 내주시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제가 키워보니까 그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분갈이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1년에서 1년 반 안에는 분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분갈이 하실 때는 또 뿌리 부분은 깨끗하게 다 잘라서 새로운 뿌리를 내주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딱 맞는 화분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군생을 키울 때는 조금 넓은 화분에 키웁니다. 기존에 이제 좀 나오는 새로운 자구들이 조금 넓은 화분에서 더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군생을 키울 때는 조금 더 넉넉하고 좀 큰 화분 선택하고요. 이렇게 외두로 자구들이 좀 잘 안 나오는 그런 종류의 품종들은 조금 아담하게 조금 딱 맞는 스타일로 좀 채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냥 외두로 있는 아이들이고 조그마한 조그미 아이들이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조그미의 중간 정도 중간에서 작은 거겠죠. 이런 화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키워보려고 만들어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부지런히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분갈이도 많이 하시고 날씨 좋아져서 노숙할 준비 서서히 하시지 않을까 일기예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노숙을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며칠만 더 지켜보다가 저도 이제 다 노숙하러 나갈 예정입니다. 꽃샘추위가 예년에 비해서 한 일주일 정도 꽃샘추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샘추위가 좀 빨리 끝난 것 같기는 하거든요. 슬슬 나가보려 합니다. 저는 적어도 3월 둘째 주, 셋째 주까지는 지켜보다가 나가는데 올해는 조금 빨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